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여론조사 단일화, 이게 결렬되고 난 이후에도 여론조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기 전과 그리고 단일화 결렬됐다고 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 차이가 0.4%포인트, 이 정도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별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단일화 결렬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피임이 지난 21일 뉴스코리아 정보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전 2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가 내린 44%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9.5, 지난주보다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두 후보 간의 격차율이 4.9%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0.4%포인트가 줄어들어서 4.5%포인트,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7.5%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은 나란히 내렸습니다. 심상정은 0.8%포인트가 빠진 3.1위였고 김동연은 0.2%포인트가 내린 0.5위였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장 대표는 0.9%가 하락한 2.0위였고 기타는 0.7%였습니다. 없음 또는 모름으로 2.5%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 60대 이상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40대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보면 윤석열이 43.1, 이재명은 37위였습니다. 안철수는 11.2, 심상정은 3.4, 허경영은 2.0이었습니다. 경기, 인천은 윤석열은 42.5, 이재명은 41.1, 안철수 8.1, 심상정은 2.3, 허경영 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천, 강원은 이재명이 43.4, 윤석열 42.1, 허경영 4.8, 심상정은 3.4, 안철수 3.1, 그리고 전라, 제주는 이재명 60.4, 윤석열 29.2, 심상정이 3.1, 안철수 2.3, 허경영 2.0이었고 대구, 경북은 윤석열이 45.5, 이재명은 36.5, 그리고 안철수가 9.1, 심상정 3.6, 허경영 1.3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은 윤석열이 60.0%, 이재명은 22.4%, 안철수가 8.6, 심상정 3.4, 허경영 2.5%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당선 가능성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48.5, 이재명은 40.7, 그리고 안철수는 2.9, 심상정은 1.7%를 기록했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 그리고 지지율 전체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무엇보다도 여론조사를 하기 전과 하기 후의 결과를 보면 별 역량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서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져 있죠. 만약에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해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후로 나올 경우에 안철수 지지자가 전부 다 윤석열로 지지를 옴막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마 여기는 상당수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단일화가 될 경우에 그렇게 보이는데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철수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처리하거나 그런 큰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0.4%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큰 변화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안 돼도 당선 가능성을 보면 윤석열과 안철수, 이거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안철수는 당선 가능성은 2.9,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당선 가능성을 48.5, 이재명은 40.7.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다 점치고 있으면서도 안철수의 지지율은 7%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정 지지층들은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도 당선 가능성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은 지지율을 하고 있으되 그러나 안철수는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다 하면서도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밀의 관심사가 야권 단일화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안철수는 이미 선을 쫙 꺼놔 놓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까지 지역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단일화를 하라. 어쨌든 머피로 차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 3%에서 당락이 결정될 경우에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참패를 하게 될 경우 패배를 하게 될 경우 천추의 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느 안철수나 윤석열 개인의 가문의 인광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개인 감정을 내쉬어서 또 개인의 입지를 내쉬어서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이 지금 야권 단일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이 한길같은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준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라도 양자간에 단일화를 해라. 이런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고 이것은 아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가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국민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단일화를 거부하는 쪽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대선의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단일화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